시작하게 되면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오면 또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든득한 지식이 또 쌓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나이가 면었어도 일을 할 수가 있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도 그냥 스치고 지나갈 것도 다시 한 번 봐지게 돼요 제가 또 주체적으로 동영상 과정을 찍고 음iness 음 knows 음 음 아 음 음 감사합니다.